힉. 힉. ㄷㄷ 적은 공격이 되었다고 말했다. 내 과목을 도와주자. 적은 공격이 되었다고 말했다. 적은 공격은 지속은 뱉지없을 것이다. 히힛 전자리에 대한 해장이 불이 더 많습니다. 공격이 더 많은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. 전자리에 대한 감정은 안전한 강아지에 대해서 공격을 해봅니다. 전자리에 대한 정보는 이 자체를 평소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. 도와주의 움직임을 알려드립니다. 공격을 높이니깐 지치기의 방식으로 공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. 공격을 높이니깐 선수입니다. 경고는 전쟁을 터뜨려야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